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학교가 위대한 전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학수 교회장님을 중심으로 단과대학, 학과, 학번, 지역, 직능단체, 특수전문대학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올해 창립 11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사회를 통합하고 갈등을 치유하며 미래를 이끌어가는 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고려대학교도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고용의 종말, 네트워킹 시대를 맞아 새로운 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직생산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는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인재를 직접 만나 심층 면접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지식생산의 주체로서 대형 연구 프로젝트와 산학협력 연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료원에는 최첨단 융복합의학센터 공사를 착공하고 KU매직을 통한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크림슨스토어, 고대빵과 같은 신사업을 통해 교훈님들이 모교를 추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멀리서도 민족대학의 소명, 세계대학의 사명을 다하는 고대를 지켜봐 주시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고향인 모교를 그리워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훈님께 감사드리며 새해부터 고대 가족과 함께 호랑이의 기상을 나누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훈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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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